뭐야 저거? 미친 개요? 미친 개가 물기 전에 때려 죽여야 한다고. 어 강재센터 잠깐만. 부총장님. 어. 어. 자. 야. 아. 아. 투 총장님. 여보세요. 우치병님. 괜찮으세요? 잠. 도망간다. 윗건대가 윗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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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덕이한테 넘겨. 오대원, 모 팀장님 지금 GPS 확인해봐. 네. 이거 안 되는데요? 부서졌거나 유심칩이 분리된 것 같습니다. 박대원, 아까 좋은 친구들 자료 조사한 거 다시 살펴보고. 네. 갑자기 왜 저러냐? 진혁이도 무슨 사고친 거 아니야? 그러게요. 형님 뭔 일이 있는 거 아니니까? 야, 방금 됐다. 뭐야 방금 그 전화. 진혁이한테 무슨 일이지? 팀장님한테 사고가 생긴 거 같습니다. 그러니까 무슨 사고. 야, 물어보면 대답.